1901년 개교 이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위해 한국교회의 인재를 길러낸 장로의 신학대학교 3만 6천여 명의 졸업생들은 3.1운동의 민족대표로, 독립운동가로, 교회를 세워가는 사약자로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 복음을 외쳤습니다. 신학과 기독교 교육과 교회음악학과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는 그리스도로 뿌리내린 한 사람을 길러내는 소명을 이루고자 나아갑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지기 원하는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모집 요강을 참고해주세요. 다시 복음으로 리바이브 퓨티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모집 요강을 참고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모집 요강을 참고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모집 요강을 참고해주세요.